그렇다면 다음 달 미국과 세기의 단판에서 북한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볼턴 미국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 이야기만 들어보면 미국은 어느 정도 북한과의 협상의 틀이라고 할까요? 이건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의 대북 접근법 앞에서 리포터를 보셨지만 간단히 간추려 보면 북한 전역을 미국이 원하는 만큼 샅샅이 쥐져보고 핵무기 다 찾아내서 본토로 가져가겠다.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협조만 하면 엄청난 번영 보장하겠다 이겁니다. 이 번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구미가 당기는 면이 있지만 의심 시설 다 살펴보고 핵무기 다 가져가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구미가 당기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아무래도 걸리는 부분이 있을 텐데 미국의 이런 요구를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제 2008년도에 6자 회담이 깨질 때만 해도 북한이 검증을 거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심 시설에 대한 사찰, 검증 받아들일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오더라도 난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디까지 접근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나름 성의권 보여줄 때를 많이 보여줬는데 미국이 더 세게 나와서 더 많은 곳을 보여달라 이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좀 심한 거 아니냐라고 반발할 가능성도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입장은 비핵화가 끝나야 보상을 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받는 것 없이 우리가 비핵화를 계속해야 될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쟁점은 북미 정상회담 당일이나 그 이후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주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난관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또 거기에도 풀어가야겠지만. 좀 더 조율을 해야 되겠죠. 일단 북한과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그래도 큰 잡음 없이 굴러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우리 정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풍계리 폐기는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서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합리적으로 본다면서 핵과 경제를 맞바꾸는 빅딜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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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